이번에는 오랜 기간에 걸쳐서 액수가 큽니다. 회사 돈 700억원을 횡령한 이게 은행 직원이에요. 돈 다루는 데서 이런 일이 터졌는데 무려 8년 동안 700억원을 횡령한 이 은행 직원 은행이 갖고 있던 주식에 또 손을 댔을 뿐만 아니라 파견 간다고 속이고 1년 넘게 무단 결근을 했다. 아니 이게 지금 회사가 기강이 있는 겁니까? 이게 가능한 거예요? 기강이 있는 겁니까? 금액도 700억인데 8년이란 기간 동안 모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요. 회사는 전혀 몰랐다고 합니다. 저는 이 부분도 정말 신기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10년 가까이 기업계산부에 근무를 하면서 오랜 기간 동안 횡령을 반복적으로 했기 때문에 회사에서는 좀 눈치채기가 힘들었다라는 입장입니다. 2012년 6월에 이 직원은요. 팀장의 OTP 카드를 훔쳐가지고 은행이 보유한 회사 주식 23억 5천만 원어치를 몰래 뽑았고요. 훔친 주식은 또 다음 횡령행에서 메꾸고 정말로 훔친 주식과 훔친 돈으로 계속 돌려막기를 하는 식으로 운영을 해왔습니다. 참. 그 후에 이 직원이 더 대담해지거든요. 그 얘기도 한번 해볼게요. 2012년에 이란이 D 회사의 매각에 참여하면서 계약금 약 600여억 원을 은행에 예치해뒀는데 여기에 손을 댑니다. 왜냐하면 이후에 미국, 이란 간의 핵 문제가 발발하면서 자금이 동결됐어요. 이거 아시죠? 이란의 자금이 움직일 수 없는 상태가 돼버렸어요. 그런데 2022년에 갑자기 대이란 특별 송금 허가가 됩니다. 이때 돈을 돌려줘야 돼요. 그런데 잔고가 영원입니다. 이거 어차피 묶인 돈 잠깐 굴린다고 이렇게 생각하신 거군요. 나름 머리를 좀 쓰셨네요. 거의 한 10년을 이 돈이. 그렇죠. 무려 한 10년 동안. 누가 찾지도 않았던 돈이. 이게 돈을 뺏어줘야 하는 때가 오기 전까지. 정부도 몰랐고요. 은행도 몰랐습니다. 10년 동안. 그런데 아무리 은행 직원이라도 돈을 뺏었을 때는 무슨 증거, 서류라든지. 저희가 은행 가면 민증 이렇게 내기도 하고. 그건 우리가 갔을 때 얘기죠. 그렇죠. 자기들끼리 그러면. 사실 보안카드 이런 것도 있고. 범죄하잖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팀장의 OTP 카드를 훔쳤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팀장이 공석일 때 금고에서 몰래 OTP를 도용해서 몰래 결제하는 수법을 쓰기도 했고요. 또 2012년에서 2020년 6월까지는 직인을 도용해서 출금하거나 문서를 위조하는 방법까지 사용했다고 합니다. 또 다른 결제를 받을 것처럼 직인이 찍힌 서류를 받은 다음에 직인을 예쁘게 또 오려서 붙이는 방법. 진짜 사실은 고전적인 방법인데. 이걸 썼는데도 들키지 않았다. 이게 정말 신기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2012년 6월부터 2020년 6월까지 8년간 8차례에 걸쳐서 총 697억 3천만 원을 횡령한 사실을 발표했는데요. 더 황당한 건요. 이 직원은 2019년 10월부터 2020년 11월까지 대외기간에 파견을 간다라면서 허위로 보고를 하고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무단결금까지 했던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아니 이게 은행이 도대체 이 은행 어디입니까? 말도 안 되는 우리가 생각하기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는데 그 직원이 어디 가서 뭘 하는지도 모르고 돈이 몇백억씩이나 왔다 갔다 하는데 그게 뭔지도 모르고 그것도 10년 동안이나 이 은행은 지금도 잘 장사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형량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지난 4월에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판결을 좀 살펴보면요. 해당 직원, 은행 직원에게는 징역 15년, 동생에게는 징역 12년을 내린 원심 판결 그대로 확정했고요. 또 이제 각각 332억 원의 추징금과 50억 원은 공동 추징을 명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추진 보전된 금액이 80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600억이 넘는 금액이 아직까지 추징되지 않고 있어서 전액 환수 굉장히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거 다 얻다 갔다 놓은 거야. 이러니까 국민들이 분노를 할 수밖에 없죠. 누리꾼들 반응이 있습니다. 60대에 700억 자산과 횡령할 만하네. 내 새끼를 위해 해볼 만하겠어. 한 번 사는 인생 이용 횡령할 거면 이렇게 화끈하게 하고 가야 되는 건데. 이런 자조적인 댓글 남겨주셨네요. 지금 상황이 이러니까 이런 댓글이 달리고 누리꾼들에 이런 반응이 있는 겁니다. 금감원도 W은행 횡령 사고 이후 장기 근무자 비율을 제한하고 순환근무를 정착시키는 골자의 내부 통제 혁신 방안을 마련했는데요. 하지만 중요한 건 얼마 가지 않아서 역대 최대 금융사고가 터지고 맙니다. 여기서? 끝판왕이 또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있습니다. 화면을 한번 만나보시죠. 뭐예요? 집안에 김치통 안에서 현금이 발견됩니다. 그리고 침대 아래에서 무더기 골드바가 발견되는데요. 무려 101개의 골드바와 현금 45억 원이었습니다. 집에서요. 147억 원이 나오게 된 건데요. 모두 은행 직원이 빼돌린 금액이었습니다. 골드바가 101개. 하나당 1억이 조금 안 된다. 뭐 1억 정도 잡으면 100억인데. 네. 근데 제가 앞서 집에서 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놀랍습니다. 집에서 발견된 것만 147억 원인 거고요. 총 횡력액이 2,988억 원입니다. 2,988억 원. 대단하네. 거의 3,000억 원이면 아까 들었던 700억에 거의 4배. 대단한데요. 진짜 건국 1회의 최대 횡령액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사실 3,000억은 고스란히 은행에만 놔도 1년치 이자가 120억에 달한다는 거죠. 정말 상상할 수 없는 큰 금액입니다. 아니 근데 이런 천문학적인 돈을 어떤 방법으로 빼돌린 거예요? 이 직원이요. 2007년부터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업무. 그러니까 부동산 대출 심사 업무를 담당을 했는데. 그런데 자기가 이걸 전적으로 담당을 하고 있다 보니까 서류를 위조하기 시작했습니다. 허위 대출을 일으키는 방식으로 해서요. 총 1,023억 원을 빼돌리고요. 시행사의 대출 상환금을 서류 위조해서 또 빼돌리는 방식으로 총 1,965억 원을 횡령했습니다. 횡령 횟수만 77, 아니 그러니까 77차례가 됐습니다. PF예요. 요즘에 이제 그 건설업체 PF 대출 뭐 흔들리고 뭐 문제 많고 얘기 나오잖아요. 그 PF 담당했던 직원이요. 돈을 돌려막아서 13년 동안 들키지 않았어요. 돌려막아서. 그런데 이게 가능하다는 게 도대체 이 은행은 시스템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은행 시스템에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은행뿐만 아니라 이 지주회사의 내부 통제가 굉장히 허술했던 것으로 점검 결과 밝혀졌는데요. 먼저 2014년 K은행을 인수한 지주사에서 이 은행의 내부 통제와 관련해서 서면으로만 점검을 했을 뿐이고 이 고위험 업무인 PF 대출 점검 단 한 차례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특히 이 씨에게 이 PF 대출 관련 업무를 무려 15년간 맡겼는데 이거에 대한 점검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 정말 이 씨가 일탈할 수 있었던 선택지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든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이 대출 사후 관리까지 이 해당 가해자에게 다 맡겨서 정말 A부터 Z까지를 이 사람이 혼자 다 아는데 이 사람만 땀만 먹으면 금방 돈을 횡령계에 버릴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을 연출했던 거죠. 또 이 불시에 휴가를 딱 보낸 다음에 점검을 하는 이 명령 휴가 제도를 제도는 있는데 단 한 번도 실시하지 않아서 내부 통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요. 그래서 이런 끔찍한 횡령 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것도 희한합니다. 이 사람이 여기에서 15년 동안 근무했대요. 한 부서에서 똑같은 업무를 루틴대로 반복한 게 15년이래요. 이 은행이라는 데는 도대체 인사이동도 안 합니까? 그러니까요. 이 부서 순환을 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런 견제 장치도 전혀 없었다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빼돌린 돈으로요. 잔여 유학비, 골프장 회원권, 주식, 금, 부동산 등을 했다고 합니다. 투자를 한 거죠. 또 금융당국 조사와 본격적인 조사가 시작이 되니까요. 도주를 위해서 골드바와 현금 뭉치 이걸 바꿔서 은신처에 숨겨둔 건데 이게 이제 발각이 된 겁니다. 제가 횡령이 돼서 좀 공부를 하려다 하다 보니까 천하제일 횡령 대회라고 있더라고요. 한번 보시지요. 누가 누가 많이 빼돌렸나? 천하제일 횡령 대회 누리꾼들이 만들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참 씁쓸한 결과인데 이 사건 전에는 5사가 넘사벽 1위였는데요. 아까 전에 이 사건 이후로 K-은행이 갈아치웠다고 합니다. 1위 K-은행 3천억 원, 2위 5사 2,215억 원, 3위 W-은행 약 700억. 다 억설이 나는 결과예요. 참 진짜 우픕니다, 우퍼. 우프다. W-은행 횡령이 터지고 1년 만에 이런 초대형 횡령 사건이 또 났는데 무려 3천억 원을 횡령한 이 직원. 이 직원은 어떤 처벌을 받습니까? 아까 양형기준표 보셨잖아요. 300억을 횡령하든 3천억을 횡령하든 그리고 피해자가 다수고 피해 방법이 심각하다고 해서 가중 구간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대법원 양형기준위원회로 보면 징역 7년에서 징역 11년 구간에 해당이 됩니다. 3천억인데? 300억 이상이면 상관이 없는 거예요. 동일한 기준이 적용이. 저거 금땡이 집에서 나온 거 말고 어디 금은 썩지도 않잖아요. 그렇죠. 밭에다가 금땡이 쫙 해놓고 모르는 거예요, 진짜. 뭐 10년 그대로 다 받는다고 해도 갔다 와도. 그러니까요. 이건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이 횡령이라는 게 자본주의의 뿌리를 흔드는 중범죄잖아요. 이렇게 계속해서 사건이 터진다는 것 자체가 굉장한 문제다.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야, 이게 정말 개인의 욕심을 제어한다? 근데 견물생심이라고? 야, 요것 봐라. 이거 내가 그냥 해도 아무도 모르네. 그러니까 시스템으로 정비를 해야 되는데 그 은행도 그렇고 건강보험공단도 그렇고 다 내 돈 들어가 있는 건데 내 돈 가지고 저러고 똥똥거리고 살고 장난치고 근데 잠깐 살고 에이, 속상합니다. 그리고 한 부서에 이렇게 오래 있었다는 것도 이것도 왜 오래 있었겠어요? 15년간 여기 있는데 자리가 좋거든. 그러면 인사하고 이러는 하고 관계가 있지 않겠어? 안 그러면 여기 돕겠어요. 견제 장치가 없는 겁니다. 참 속상합니다. 여기까지 해야 되겠네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